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그 미네랄로 하는거 말고는 일단 다 해놨는데요 자 제 집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구에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구요 얘는 우리 로봇들 여기도 로봇들이 나오구요 바로 여기가 제 연구소입니다 우후 애들은 잘 일하고 있구요 일단 차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후후 자 그리고 다음 으쌰 여기서도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에어 스푸너구요 여기서는 업그레이드 장소 보세요 맥스로 다 찍어놨구요 여기서는 미네랄이 되게 많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포기하기로 했구요 4500 이게 겁나 많죠 얘는 그냥 그냥 잠자는 곳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어 제가 미네랄에 여기가 미네랄 여기 맞죠? 미네랄만 필요하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네랄 을 얻는 뭐 최고라는 곳 그리고 요것은 뭐 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바로 문 카입니다 그리고 요쪽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벙커가 나오는데요 이 벙커에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생명에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는 마니를 대비하여 옥수수를 심어놨구요 여기에서는 뭐래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창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갈때는 귀찮으니까 캐릭터로 리스폰을 해주시면은 아주 빠르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호우 31원 모여도 이제 뜰 곳이 미네랄 이나 아니면 노복스 둘 중 하나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네 총 좀 얻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 네 총 좀 얻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 자 무게의 총을 어이구 죽 타고 가봅시다 애들이 네 자 나오게 해줍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안가면 죽는다 자 2번 해보도록 할게요 2방이죠 애들 2방이죠 애들 그래서 200방 일반 애들 3방 3방 2방 어? 똑같은데? 1방 1방 2방 1번 오르도록 할게요 1방 2방 1방 아 이게 좀 더 빠르다 소리가 별로 안나고 안돼 저쪽에서 우리 오케 우리 것을 혼내지 말하고 이건다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우리 거라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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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요 재밌게 보도던 한 명 구독까지는 인터넷에 그럼 안녕 아 드디어 끝났다 오 바이바이